내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해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마침내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3년 만인데요. 하지만 완전한 종식이라고 하기엔 아직은 조금 이르기 때문에 개개인이 방역수칙에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인 2020년 2월 22일, 울산의 첫 코로나19 확풍자가 발생했던 날입니다. 약국과 마트엔 마스크를 사러 온 시민들이 주를 이루고 생필품 품절 사태까지 이뤘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던 날은 하루 최대 14,700명을 훌쩍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년 3개월가량 이어온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내일부터 심각해서 경계 단계로 내려갑니다. 이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권고도 사라졌습니다. 아직 병원급 이상에선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동네 병원이나 약국 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완전한 종식이라 하기엔 아직은 이릅니다. 지난 20일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고 22일부터는 몇백 명이 넘는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피로성이 제기되어 왔던 울산의료원도 무산된 마당에 의료 취약지인 울산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한기와 소독, 기침애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방역수칙을 계속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길고 긴 시간 끝에 마침내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지금부터 스스로와 내 이웃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